산소카페 청송군 명품테마정원 만든다. 청송군은 올해 주황산면 하위리 주황산 관광단지에 명품테마정원을 조성합니다. 청송군은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계절 특성을 살린 주제별 정원과 산책로 등 17만 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휴양문화 공간을 연말까지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산소카페 청송군은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유명하며 2020대 한민국 대표 도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하천면에 소재한 산소카페 청송정원과 함께 유노멀 시대에 걸맞은 언택트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기사는 경북메일신문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경북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경북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